죽장에 삭가서고 박남삼천리 물도 계곡이 천량계곡이고 진짜 도록냉이나 깨구리가 뽀글뽀글 하겠어요. 아 진짜 산정상도 뒤에 멋있죠. 저기 정상입니다. 저거 자 이건 용월군 청문화유산입니다. 용월군 문화유산인데 여기에 문화유산 해설사 최 모시모시가 이걸 관리하고 여기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사람이 기거하는 거니까 기거 안하는 집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. 자 여기로 해서 여기 민가가 있어요. 민가에 동생꼴 되는 사람인데 한번 가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와 진짜 여름에는 여기로 가다 뱀 한 마리는 꼭 봐요. 버글버글한게 뱀이래요. 진짜 뱀 많아요. 죽장에 삭가서고 박남삼천리 숲속에 저 초가집이 누구네 집이었던가 하하 당신네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집을 지어놓고 이곳을 떠나서 어디 가서 기거를 하고 사시는가 아 김사건 후손들이여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하하 아이고 아이고 길이여 어디 길이여 하하 떠나갑니다. 저도 이주사까도 이주사까도 영울김사까도 떠나갑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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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민가가가 있습니다. 항신 아이드가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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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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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